노페이스 6화 한의편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소외편 정답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일지 정답이었습니다 아 과연 많은 분들이 맞췄을지 이 쉽지 않은 건데 어 백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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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백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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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하하하 이렇게 된다면은 2번분부터는 정답이 아닌데요 넌 뭐하는 여자야 김세정이야 김세정 아하하하 김세정이었어 여러분들은 김세정인 줄 알았나요 아우 세정양 너무 예뻐 자쿠자쿠자쿠 자쿠자쿠 자쿠자쿠자쿠자쿠 아 3번도 좀 궁금하긴 하네 3번도는 어떤 여자야 정채영이었어 아하하하 아우 채영양 너무 고마워 아하하하 맞쥬 그 느낌 딱 왔쥬 자 그럼 노페이스 육화 아니요 아니 아니 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 1번이 한의로 생각되신 분들은 1번을 적어 2번인데 2번이 한의로 생각된다면 2번을 적어 3번이야 4번이 맞다고 생각되면 4번이 댓글에 적어 1번까지 확인하고 들어볼까요 그렇죠 2번이 붙어